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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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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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하나님의 수업에 의미가 있고 동일한 성교사에 memorial plain대로 가져다erm Ill 성교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강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업에 의해서는 주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로를 기도합니다. 사이에서는 고를 plan한 세상과 우리에게 도로를 통해 뵙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이러스에서 예수의祷告을 위한 것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할 것입니다. 마탈의 복음에 따라서는 57개 단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나랑이 새롭게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변화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음 우리 기도를 one 다시 부 doubled 다 났어 이 이 comercial chúng 대한 우리의ба 우리가 수행에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 더욱 성령을 다가가서 우리의 첫 번째 주祖 premier 주祖, 우리가 구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祖, 우리의 주祖... 이 주祖, 이 주祖, 이 주祖의 주祖 자졌로서 저의 주祖的, 이 주祖的 주祖, 일단 주祖的 주祖的, 지금도 주祖的,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주祖. 우리의 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주祖에 관객을 통해 우리의 주祖的, 우리가 우릴 받는 것들은 우리의 주祖的, 그러나 이 진번도는 주관없이 요청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번도의 끝부분은 전부 다가 때문에 주관절이했습니다. 이 진번도는 전혀 전해 주관절이 없지만, 전혀 전해서러와 다가 내 сил은 없요. 그 첫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무수는 무슨 뜻인지 없는 이름이 정무수 피할지 헐게러가 있는지 정무수는 아버지 털부의 우리가 이 본부에서 롯이도 면에서는 많은 것들 vers지지 이낙 안DI sister 성 mens 약 listens 난 Labs 神의偉大之中 提醒我们这位 我们可以称之为神 称之为父的神 是何等奇妙和伟大的 今天我们看的只是 这篇著名的祷告文里的 第一句话 这已经被描述为 祷告意识中 最不一无二的开场 这句话是什么样开始的呢 是由果文的父来开头的 你们可以用中文说的 父 这一篇祷告文里面 就是这样子开始的 你们知道名字是非常重要的 名字是有力量的 当你称呼某人的名字时 你其实反映了对方的关系 我不知道在中国是什么样的 当我住在日本的时候 我必须要学习一种 根据你们之间的关系 和对应的情况 来称呼对方的特定方式 在日本永远不会只称呼对方的名字 所以根据你们之间的关系 然后会加许多不同的后臣 最常见的就是在你的名字后面加son 就像Jayson,Lindason,Danielson 所以这是非常常用的一种方式 你经常在他名字后面加son 但是也有其他称呼别人的方式 有时别人会叫我Bradvin Sensei 或者Bruce Sensei Sensei就是老师的意思 就是在头衔里面加了一点荣誉的意思 当你和比你年轻的人说话的时候 你会用到chan 还有更加正式的sama 有时我会被称作Bradvin Summer 是一种非常正式称呼我的方式 所以无法正确使用这些头衔 在日本是非常重要的 不加头衔直呼其名就会被认为不尊重人 当然在英文里也有类似的东西 在新西兰我们会给某些特殊的头衔 就像ser和dame就是爵士和女爵士 或者honorable 荣誉头衔 或者the right honorable 绅士 就像那种议政厅里面 我们才会用到的头衔 在正式的关系中我们会称呼对方为什么先生或者某某太太 有时我会被称作Bradvin先生 但不会的 不是经常 有时我被称作牧师 我的Bruce就像Bruce或是Bradvin 在极其正式的场合里我会被分成为Reverend 如果你们是朋友的话 你大概就会去掉姓氏直呼其名 如果关系很亲近的话 你可能会叫他们的外号 如果是一位家庭成员 你可能会给他们起密称 我女儿Hony 35岁 但是她还给我起了一个匿名 但是没有别人会这样子叫我 我会告诉你的名字是什么 在新西亚我们会有个名字我们就会喊 你们猜到是什么名字 就是在新西亚都互相称呼 所有人都可以 我们在称所有人都会用什么名字 只有一个特别的名字 只有特定的几个人才会这样子用到的称呼 事实上整个世界上只有三个人会这样子称呼 你们知道什么称呼吗 爸爸 爸爸 父亲 只有这我的三个孩子才能叫我爸爸 父亲 当我拿起手机然后给我孩子 Josh Hony他们听到我声音就会说 嘿爸爸 这几个词就确定了这个关系 我和我孩子们之间独一无二的关系 耶稣说当你祷告时你可以叫他天父 在旧月中也有很多处会描述上帝为一位天父 对门徒们来说称上帝为天父并不是一种心理的概念 在以赛亚书6 第9章第6节上帝被描述为是有在的父 我刚刚提到的诗篇第113篇里面就有说到 父亲是怎样温柔对待他的儿女 所以称呼上帝为天父并不是心理的表达 但是在耶稣之前没有任何人曾有过在祷告中称上 以为天父的记录 而且耶稣也没有使用一个对父亲来说正式的称谓 他用的是每一个犹太人都会非常熟悉的亚兰言语单词 这个单词就是阿爸 是一个非常温和的词 是年幼的孩子才会这样生父爸爸 我们也会这样子用的 就有点像爸爸爸爸 不仅仅是年幼的孩子会用到 我们也会用到的 耶稣说当祷告时 用我为天父我的天父这样开始 注意他没有让我们说我们的王 虽然他就是我们的王 他没有让我们说用创造我们的主来开始 虽然他就是创造我们的主 他没有让我们说我们的主 虽然他就是我们的主 他说称我为天父 我们这是非常不同寻常的 如果我们可以领悟到这主导王以前两个次代的分量 将会颠覆我们的祷告生活 马丁路德曾经说过 如果他能理解主导我们前两个次语的话 他就会不再一样 你们知道穆斯林是怎么说的吗 穆斯林说你绝对不可以称上帝为天父 没有这样的权利 这种程度的熟悉度和亲密度 这种程度的熟悉度和亲密度 对如此伟大者来说是完全不恰当 但这一点就是基督教不同于其他的任何一个宗教 我们伟大而圣洁的造物主 宇宙的主宰说称我为父 这就是我们在祷告中所倾诉的对象 没有陷阱没有陷阱没有一定要分行的守则 如果你是神的孩子 那么他就是你在天上的父 下一个耶稣讨论的是我们的父在哪 我们在天上的父 那让我问你一个问题 天堂有多远 以月亮还远吗 他说这次看《灯月》第一人有人看过吗 这是关于巴萨美国航空航天局让人类登上月球的任务 还有孩子尼尔阿姆斯特朗的名言 这是个人的一小步 却是人类的一大步 天堂比月亮还远吗 天堂住在宇宙的某处吗 看保我们总有这样的问题 我们总是认为天堂就在某处 我们认为天堂就在明明宇宙中的某处 不知道大家知不知道一位歌手叫贝克麦德尔 曾经唱过一首歌 有可能当初有人知道的首歌 他唱到在远方上面在看着我们 看吧这就是我们很多人都有的问题 就是有这样的印象 主是在远远的看着我们 我们就会有这样的问题 我们认为他是有距离的 难以接近的遥远的 不是跟与我们在一起的 我们认为上帝在远远的某处 但他不是与我们在一起的 我们认为上帝在远远的某处 但他不是与我们在一起的 而且当我们祷告我们在天上的故事 就某种程度上强调了我们 其实认为他在别的地方 并没有与我在一起 实际上从祷告的语句上 原文希腊文来看 说我们的父那位在诸天之中的 当用希腊语写天堂这个词的时候 它意思经常是天空或者是大气层 或者是围绕在我们身边的空气 我喜欢约翰奥伯格的说法 他写到当你说我们在天上的库啊 不是在说那位来自古老而遥远清晰的库 你是在说就在我身边的天库啊 是在说我们的天父比我呼吸的空气还近 我们的天父就在这里此时此刻 看朋友们我们明白到到我们呼求时 上帝已经准备好倾听 他不在某处遥远地看着我们 他就在此时此刻 然后我们来到下一段 愿你的名被增为圣 在英文里面我们现在不会常常用到 hello就是被增为圣这个词 其实它的实际意识就是给了他应当的荣耀 承认他有的价值 我们带来荣耀和承认这个词的价值 我读到一个故事不确定他的真实性 当一位男子来到一个堆满垃圾的古玩店 他进到那个古玩店 但其实他是一位古玩专家 他注意到地上有只小猫在喝小盘子里的牛奶 但是他懂了 他注意到那个小盘子其实是来自中国明朝的 而且那个小爷子驾驶不肥 他装满了牛奶 小猫正在喝着 他想这是多么千载难逢能得到这只盘子的机会 很明显这位店主并没有意识到他从拥有的事 这个盘子是来自明朝的 它价值不肥 所以他走到店主上 他说我很喜欢你的小猫 很想把它买下来 我会出50块买下你的猫 店主说其实这只猫不值钱 我们只是很喜欢他 那一个人说那我给你100块 店主说好吧那你拿走 那位男子又说我还需要喂他的东西 我会再给你10块钱 都把小爷子也拿走 店主说我可没办法 这其实是来自中国明朝价值不肥的小爷子 但是很奇怪 自从我用它来装牛奶开始 我已经卖了17只猫了 看我们赋予价值在事物上 特别是金钱的价值 有时我们看到十分珍贵的事物 但是却没有赋予它相当的价值 上帝的名就是一个很好的名字 上帝是圣洁的 上帝的名 天皇的名是圣洁的 所以祷告中愿你的名为圣的意思 就是你的名被称作是圣洁的 你的名会被视作无比宝贵的 我会珍视你的名超乎所有一切价值 但是实际上上帝的名字 并没有被很多人都当作是宝贵的 或者珍惜 人们通常会给上帝的名字来付与价值 事实上他的名每天都会被成千上万的人陷入和玷污 所以耶稣说我要求你谨慎地对待上帝的名 我要求你尊他的名为圣 上帝对你来说有无穷无尽的价值 就应当这样来对待他的名 在很多经过中我们发现了上帝的名的力量的价值 冠穿整本圣经我们能看到上帝的名被称为圣 在诗篇第八章第一节里面就有说到 你和华龙的主啊你的名在何地 在全地何其美 你将你的荣耀彰显于天 诗篇第113章第一节到第三节 你们要赞美耶和华耶和华的仆人呢 你们要赞美赞美耶和华的名 耶和华的名是应当称颂的 从今时直到永远的 从日出之地到日落之地 耶和华的名是应当赞美的 耶和华提时成的 耶和华的和华堂 诗篇第134章第三节说到 你们和我当称领和华为大 一同高举祂的名 你们知道 我们知道 大卫的名字 哦 你们知道 就约你的大卫 他明白这个名字背后的力量 유엔 ?"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말 まで 후 점점 그리아들을 전만 가 Henry 근데 그 말 그리아가 1 Eub Commander 계획이 Ner금 이것까지는 자신에게 강력한 목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예수에게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wifi 예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예수에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estrutur ф tots acquisition 이에 저희가 예정으로 아름다운 짜브를 의미하는 이 glucose 우분이 removes 보여STE 졸 아 아름다운 이 nome 우리는 그 인도를 뭐는 유명해 OrdÜ 우리의 이름을 가inaireopes 우리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기 지식을 하나님을 받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기 지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저희 나라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기 지식을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름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om We're truly to call과 of God's name, Hello then our lives and our lifestyles of we live should reflect His image. 우리의 생활이 의미는 성도를 европ numbering. 우리의 생활을 인정한다고 하자. 하나님 등장한다는 문제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lemonade melody. 택 send to heaven'sôi幫 Rein Tu Aleut for His name is mais free. 여유의 이름을 구원 내밀어. 거친 그들이 있었을 텐 public plate. ищ원 thìхаAUGH á dem voice will be your name. 예의 이름이 축하하여 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이치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 . . 성롱 23,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성롱 25, for the sake of your good name, forgive my sins. 그래서 지목부 25장 border 11장에 뭐라고 했는 것ematic에 표현 Neighbor 왜냐면 21장에 qualified 사회를 통해 Estamos 참여하라고 해서 ឩŋ도 가지고 났 우리의 주가를 밝히고 하여 우리의 주가를 알려주신 모든 분들의 자세한 이름을 알려주신 모든 롯데이 우리는 주의는 어떤 파괴됩니다 우리는 주의는 주의는, 우리의 주의는 주가 하나님을 알려주신述되신 우리의 주의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름을 말해 주신 모든 것을 통ć을 말하는 것에 있어. 는 너희 아나게 가을 수위해 주신 것을 통한 를 말하는 것에 따라서 몇 개월 전에 내가 With You가가 이름을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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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샤따.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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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샤라, 엘리샤따是 Immeas. 그래서 우리에게 요정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주식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식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만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salud Namen H bouffe Our father may be our shepherd, make yourself known to me and my family who may be having a hard time. Just as a good shepherd looks after his sheep, would you look after us? 영원히 사용하는 성의 이름을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을 Wort. 우리의 이름으로 주신 우리의 이름으로 해주신 우리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abb이지 마 похож 2년 bot 그들을 어떻게 교수하는 거죠 그들과는 Kreuz을 pilu 그들과는 피해 주실уд possibility 그들과는 내 무료들 예수님께서 în Madag Benimle 거чgreat 저희가 Allian이 지금 바pu걱이 모두 이 discarded 메시지의 경우에 대해 우리 complex杯mind 예수님께서 쪽에서 악acon heter 예수님께서 주行 130 개시 house 하나님께서 주영상 주어진 예수는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으로叫祂 Holy, 예를 들어 우리의hu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해 볼 수 있죠. 우리 Ihr님의 Duke, 우리 선 brought to You on our Father. 우리 신의 존재는 우리 él 32, 우리 Ven 액itos 주님을 보인 Tian'l nut와 드我不 Вы? 한미디자 여러분의엄요 하나님의 삶을 service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circ notor麾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광복이 하나님의서부도 우리의님을 주제히는 그리스도 요즘은 우리가 전홍을 받아서捕 rainforest습니다. 요즘 우린 우리에게 크리안 endue의 우 Joy가 시원한 여는 있습니다. 우리 전ieli주님께서 여러분을 뜻하기 위해 우리 지 000 inspir안에서 뽀주를 갖자 우리 주 rabbis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방탄소를 만들 때 그래서 우리 덕 ese GOOD트 cort. 요즘 우리 마 confront facる 것입니다. 주 너는 어떤 일을 얻고 있어, 우리의 반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인사도. 예수의 인생과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의 인생과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옥. 예수님의 이름을 지옥.